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의 변화가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규모가 큰 게 한국의 채권을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과연 얘네들은 채권을 팔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살려고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내면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환율이 급등을 하자 환율이 올라갔대요. 환율 상승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는 채권을 팔려고 환율이 상승될 것 같으면 채권을 파는구나 사지 않고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한국에 100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인 미스터 브라운. 브라운이라는 미국 사람이 1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달러면 100 곱하기 1,000이니까 10만원으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은행 가서 저기 나 주식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100달러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10만원으로 이제 교환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10만원짜리로 주식회사 가람에 1,000원짜리예요. 딱 이제 주가가 1,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10줄을 샀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만약에 이제 10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식이 안 오르고 그냥 1,000원 그대로였어. 그러면은 10줄을 팔고 나면 한국 돈으로 10만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10만원을 한국 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갈 수는 없죠. 미국에서는 한국 돈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0만원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왔을 때는 달러를 들고 와서 은행에다가 달러를 주고 한국 돈을 사다가 투자, 주식을 샀죠. 그런데 이제 다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나갑니다. 투자를 할 때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달러가 유입이 돼요. 방금 보는 바와 같이. 근데 팔고 나갈 때는 달러를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제 환율이 방금 전에 우리가 뭘 봤냐면 환율이 1,000원일 때 100달러 투자해가지고 10주 매입했죠. 왜? 환율이 1,000원일 때 100달러면 1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만원짜리 10주를 매입했어요. 자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뭐만 바뀌었냐면 환율만 바뀌었대요. 환율만. 환율이 얼마? 2,000원으로 상승했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브라운은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주식은 1만원 그대로니까 1만원짜리 주식 10장을 팔아서 10만원 마련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0만원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미국에 있는 집으로. 그러면 10만원을 환율을 2,000원으로 바꿔봤자 얼마밖에 안 나옵니까? 50달러밖에 교환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환율이 상승을 하면 주식 가격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때 브라운은 환전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 가격은 그대로죠.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거예요? 환율의 차이. 주식을 샀을 때의 환율과 주식을 팔 때의 환율의 차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환율 차이의 손해라고 해서 이걸 환차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차손이 생긴 거예요. 얘가. 자 됐죠? 환율의 변화만으로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손해인 거야 하니까. 왜? 달러로 다시 바꿔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 살 때, 살 때 1,000원에 100달러 투자해서 10주 매입했잖아요. 이번에는 환율이 500원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1,000원짜리 주식 10장을 팔아가지고 10만원을 마련을 일단 하죠. 그래서 이 10만원을 또 주식은 변화가 없으니까. 주식 가격은. 그럼 10만원으로 또 어떻게 해요? 달러를 사가지고 그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봐봐요. 10만원으로 이제는 200달러나 교환할 수 있어요. 왜? 10만원으로 환율이 500원이니까 500원짜리 달러를 200장 살 수 있죠. 그러니까 200달러로 교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보세요. 주식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환율만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이익을 봤죠. 그러니까 살 때의 환율과 팔 때의 환율의 차이 때문에 이익을 봤으니까 이건 환율 차이의 이익이라고 해서 환차익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에 환차손, 환차익 뭐 그런 말 나와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기사를 한번 좀 보면요. 환율이 올라가면 또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율 상승을 걱정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판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환율이 오를까 봐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나가면 나갈 때 얘네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이만큼 있던 달러가 또 이만큼 달러가 줄면 달러가 귀해지네.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환율은 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끝장납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끝장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붙여놨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은 끝장나는가?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일본이에요. 외국인이 채권을 한국의 채권을 매도하죠. 채권이나 무슨 주식 그 밖의 다른 자산을 매도하면 이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자기 동네로 자기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달러가 귀해지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 가뜩이나 올라가는데 채권을 외국 투자자들이 팔면 더 올라서 이러면 한국 끝장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도 되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튼튼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채권을 매도를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잖아요. 우리 환율 배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랬죠. 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거니까. 그리고 채권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이 싸지니까 쌀 때 많이 사야겠네? 하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달러가 유입되죠. 아까는 달러가 귀했는데 이제 달러가 어떻게 돼요? 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하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도 되지만 환율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 환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보세요. 환율이 막 상승하죠? 환율 상승했어. 그러니까 외국인 채권자들이 매도해서 금융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실물 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 제기기 시작합니다. 수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또 유입이 돼서 달러가 흔해지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하락해서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남미나 다른 나라들 가보면 정말로 이렇게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다 팔아 제끼니까 나라가 망하던데요? 끝장이 나던데요? 그렇습니다. 끝장이 나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금융시장과 금융시장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할 거리가 별로 없어. 제조업도 발달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떤 남미 어떤 나라처럼 석유만 들입다 팔아가지고 의존했는데 석유가 잘 이제 안 팔린다던가 수출길이 막혔다던가 그러면 두 가지가 잘 작동이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환율이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끝장이 납니다. 실제로. 남미는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환율이 상승하면 기간은 자본시장보다 더 오래 걸리지만 이 제조업에서 버텨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아직은 그래도 작동을 웬만큼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취약성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책 당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특히 금융시장의 어떤 이런 돈의 흐름을 잘 감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제조업이 발달하게. 그러니까 평소에 튼튼한 나라는 튼튼한 나라는 괜찮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항상 튼튼하게 이렇게 국가를 잘 발전을 시켜야 돼. 누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악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돈 많은 외국 나쁜 투자자놈들 그런 놈들이 있는데 그런 투기꾼 놈들 그런 거에서 보호되려면 국가가 이렇게 건전해야 됩니다. 그 저기 인프라 자체가 이렇게 건전하게 돼 있으면 함부로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죠. 이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너무 지적을 한대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사실 이 한 페이지에 지금 굉장히 어떤 경제의 메커니즘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오늘 자세히 곰곰이 한번 씹어보십시오. 이게 거의 보면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오케이.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재밌었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